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어 표현을 10개 알려드릴 건데요. 어떻게 문장이 이루어지는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입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면 앞에서부터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I wake up early every morning. 일단 복잡해 보이지만 주어동사부터 먼저 꺼내보는 겁니다. 나는 일어나요. I wake up. 만약 일어나다 wake up 이걸 잘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씩 하나씩 배워주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 완성됐으면 문장의 절반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I wake up. 이 청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난지 보니까 일찍 일어났다 이런 방법을 얘기하죠. I wake up early. 한 번 더 볼게요. I wake up early. 그리고 뒤에는 어디에서 하는지 언제 하는지 이런 시간과 장소 정보가 보통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매일 아침이란 정보가 들어가 있죠. 매일 아침. Every morning. 매일매일이 everyday니까 이 데이를 morning으로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Every morning. 매일 아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처음부터 해보면 I wake up early. 저는 일찍 일어나는데요. 그게 매일 아침입니다. Every morning.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연습한 다음에 붙여주시면 돼요. 짧은 문장은 바로 가주시면 되고요. 긴 문장은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요 라고 하고 싶으면 I wake up early every morning.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열 문장 저와 같이 차근차근 한 번 배워볼 건데요.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다 같이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저 상자 안에 뭐가 있어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거는 영어로 What's in that box? What's in that box?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을 사용해서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What is를 줄여서 what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특정한 동사 run, 달리다, make, 만들다 이런 게 있으면 넣으면 되지만 상자 안에 뭐가 있어요?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동사 이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What's in that box? 저 상자 안에가 되겠죠. 어떤 공간 안에 라고 할 때는 in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자 안 in that box. What's in that box? 다 같이 해볼게요. What's in that box? 실전처럼 생각하면서 말씀해 보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저 상자 안에 뭐가 있어요? What's in that box?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넌 나이 때문에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말을 꼭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로 age is just a number 이렇게 하고 있죠. age is 나이는 뭐뭐입니다. just a number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냥 age is a number 하면 나이는 숫자입니다 라는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건데요. just를 넣으면서 의미가 살짝 변하게 되죠. 그냥 뭐 단지 이런 의미가 더해져서 나이는 단지 숫자예요. 숫자에 불과합니다 라는 의미를 줄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age is just a number. age is just a number. 단지 숫자예요 라고 들어가니까 just 여기 강세 주시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영어는 모든 부분에 강세를 주거나 한국어처럼 안녕하세요 일정한 멜로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age is just a number 이렇게 좀 오버해도 괜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영어의 특성이 약간 노래와 같거든요. 꼭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더 큰 사이즈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옷가게 갔는데 너무 딱 달라붙고 사이즈가 작은 겁니다. 그럴 때는요. Do you have a bigger size? Do you have a bigger size? 뭐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Do you have? 뭐 직역하면 가지고 있나요? 이지만 이거는 보통 뭐뭐가 있나요? 로 번역하면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있나요? Do you have? 이렇게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뭐가 있는지 물어보면 A bigger size big 하면 큰이죠? 그런데 그냥 큰이 아니라 비교해서 더 큰이라고 하면 bigger bigger 이렇게 모양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거 혹은 손에 들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사이즈가 되겠죠. A bigger size 그래서 뭐뭐가 있나요? 더 큰 사이즈 Do you have a bigger size? 더 큰 사이즈 없어요? Do you have a bigger siz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라고 하고 있죠. 저 다 알아요. 다 이해합니다. 이 영어로 I know what you mean. I know what you mean. 물론 다양한 표현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what을 사용해서 문장 만드는 거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난 알아요. 난 알아요. I know. I know. 주어 동사. 바로 꺼내면서 첫 번째 의미 단위 시작했고요. 무엇을 아는지 보니까 what you mean. 문장 중간에 what 주어 동사 이렇게 형태로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you 당신이 mean 의도하고 의미하는 것 그런 걸 얘기합니다. 당신이 의도한 거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무슨 뜻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what을 강세해 주면서 what you mean what you mean I know what you mean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I know what you mean I know what you mean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그러고 싶지만 안 되겠어 라고 하고 있죠. 조금 더 길게 해봤는데 그러고 싶은데 안 되겠어 이거는요. I wish I could but I can't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보고 있는데요. I wish I could 이렇게 얘기하면 현실 가능성이 높은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거의 없거나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걸까요? 네, 두 번째입니다. 거의 없는 걸 말해요. I hope를 사용해서 뭔가 바라는 건 바라는 건데 현실 가능성이 꽤 존재하는 걸 얘기하고요. I wish는요. 뒤에 I could 과거까지 해서 I wish I could 이러면 진짜 어려운 거 하늘을 날고 싶은데 제가 지금 날 수 있나요? 굉장히 힘들죠? 아니면 아, 시간이 되돌린다면 내가 뭐뭐 할 건데 이럴 때 내가 지금 바라는 거 시간을 되돌리는 게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물론 어딘가에서 타임머신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뭐 이렇게 날개를 달고 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거를 I wish I could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could 보다는 could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더 부드럽게 문장을 말할 수 있어요. 멜로디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I wish I could 이렇게 하면 약간 한국식 멜로디 영어 발음이고요. I wish I could 이렇게 하면 원어입니까 비슷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But I can't 하지만 그럴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죠. I wish I could but I can't 한 번 더 해볼까요? I wish I could but I can't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꼭 그래야 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Do you have to do that? Do you have to do that?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have to는 반드시 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그런 강한 의무감을 말합니다. should가 부드러운 의미로 뭐 뭐 하는 게 좋다라면 have to는 반드시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Do you have to do that? 이라고 하면 너 그거 반드시 해야 하는 거야? 라고 묻는 게 되겠죠. 보통 물어볼 때 Do you have to? Do I have to? 두 개 많이 사용하거든요. Do I have to? 라고 하면 주어가 나기 때문에 내가 그거 꼭 해야 돼? 라는 의미가 되고요. Do you는 상대방한테 묻는 거기 때문에 너 그거 꼭 해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굉장히 쓸데없는 일인데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꼭 해야 돼? 꼭 그래야 돼? Do you have to do that? Do you have to do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오후에 차 한 잔 하는 것만 한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영어로 해볼까요? There is nothing like a cup of tea in the afternoon. 이거 보시면 There is nothing like 라는 패턴이 사용되는데요. There is 뭐뭐가 있습니다. 무엇이 존재한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nothing 아무것도 있지 않대요. like 뭐뭐와 같은 건 말이죠. like는 좋아한다 외에도 뭐뭐와 같은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There is nothing like 라고 하면 뭐뭐와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없죠? A cup of tea 차 한 잔인데 그게 In the afternoon 오후에 차 한 잔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 단순하게 차 한 잔이라기보다 차 한 잔 마시는 거 차 한 잔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 단위 다시 세 가지 나눠보면 There is nothing like 뭐뭐만한 게 없죠. 그게 뭐냐면 A cup of tea 차 한 잔 만한 게 없고요. 그걸 In the afternoon 오후에 마시는 거죠. 오후에 여유롭게 차 한 잔 마시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한 게 또 없잖아요. 이거를 영어로 There is nothing like A cup of tea In the afternoon There is nothing like 앞에 있는 패턴 꼭 기억했다가 나중에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창문 열어줄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창문을 열어줬으면 좋겠어. 뭐 직역함이 이렇게 되는데요. 영어로 Do you want me to open the window 네. 발음이 want me to 보다는요. want me to 약간 루처럼 to가 발음되기도 합니다. Do you want me to 이렇게 하면 내가 뭐 뭐 했으면 좋겠어 가 됩니다. Do you want to 는 상대방한테 묻는 거죠. 뭐 뭐 하고 싶어? 뭐 뭐 하기를 원해? 그런데 중간에 미를 넣으면 내가 뭐 뭐 했으면 좋겠어.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하나를 패턴처럼 기억해 주시면 더 편합니다. Do you want me to 내가 뭐 뭐 했으면 좋겠어? 뭐 뭐 해줄까? 이렇게 묻는 거죠. 뒤에는 어떤 동작을 얘기를 많이 하고요. Open the window 창문을 열다 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문 열까? 창문 열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멀리에서 친구가 막 추워하면서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Do you want me to open the window 창문 열어줄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 그 상황을 그려보면서 많이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부를 노래를 생각해 둔 게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래 잘 부르는 친구들이야 뭐 엄청 많겠지만 저와 같이 음치 분들은 노래방 같은 데 간다 하면 뭐 불러야 되지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거든요. 괜히 옆에 한번 물어보죠. Do you have a song in mind to sing? 이렇게 말이죠. Do you have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물뿐만 아니라 Do you have a song? 노래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노래도 등장할 수 있어요. 다양한 표현이 등장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이것만 해야 돼 이런 거 너무 갇히지 말고 마음껏 써보시면 좋습니다. 마음껏 써보다가 나중에 안 되는 것만 골라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냥 노래가 있는 게 아니라 in mind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너 뭐 생각해둔 노래 있어? Do you have a song in mind? Do you have a song in mind? 그런데 그 노래가 부를 노래였던 거죠. 노래를 부르다라고 하면 sing이라고 하지만 부를 노래 이런 식으로 미래의 느낌은 t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 sing이라고 바꿔주셔야 되죠. 이런 거 자주 등장하겠지만 to를 사용해서 문장 길게 설명하고 또 자세하게 말하는 거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여기서도 아 그냥 노래가 아니라 부를 노래 뭐 들을 노래 부를 노래 뭐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앞으로 부를 노래다 라는 거를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Do you have a song in mind to sing? 한 번 더요. Do you have a song in mind to sing?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지금은 너무 완벽하게 얘기보다는 내가 바로 나오는 것들은 열심히 연습해서 바로 한번 얘기해보고 아직 개념이 조금 헷갈리는 것들은 아 이렇게도 말할 수 있구나 라고 넘어가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요. 우리는 다음 주에 당신을 만나는 것이 정말 기대됩니다. 아 너무 기대돼. 이거 뭐 I want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We are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next week. 그렇죠? 바로 be looking forward to 이 패턴인데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I'm looking forward to 그리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면 we are looking forward to 이렇게 해서 정말 기다린다 학수고대한다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원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뒤에 동사를 사용하고 싶다면 꼭 ing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요. 뭐 간단하게 we are looking forward to next weekend 다음 주말이 기대됩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동사 만나다 를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ing 형태로 meeting you 당신을 만나는 것 그게 기대됩니다. 시간은 next week 다음 주가 되겠죠. 그래서 we are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next week 우리는 다음 주에 당신 만나는 게 정말 기대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we are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next week 그렇죠? we are looking forward to 또 주어 바꿔서 I'm looking forward to 이런 식으로 기대되어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들 열심히 따라해 보시면 나중에 단어 바꿔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 콘서트를 기대해 보기도 하고요. 혹은 좋은 식당에 가보는 걸 기대해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많겠죠? 다 사용할 수 있어요. we are looking forward to 이 패턴만이라도 꼭 여러 번 얘기해서 입에 착 붙여주세요. 마지막 퀴즈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요 입니다. 우리 가장 먼저 했던 거죠. 저는 일어나는데 일찍 일어납니다. 이거를 먼저 말한 다음에 매일 아침 이걸 넣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어순대로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큰 소리로 얘기해 보고 적어보기까지 한다면 정말 이 문장이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딱 안착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